여기 여기가 미호천입니다. 미호천이구요. 이쪽으로 10km만 가면 정평입니다. 이쪽에 축사가 이렇게 있구요. 덜역이 있습니다. 저쪽이 오탕같아요. 오탕역쪽 같고 지금 인정받는 데가 지나는 것 같아요. 인정받는 곳을 하나 놓친 것 같아요. 이쪽에 태양광 패널이 엄청 많네요. 이거 완전 혈세 낭비인데 이거 다이 중국산입니다. 중국산 거의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별로 없죠. 엄청 깔았네요. 이쪽에. 보강천 옆에 이쪽으로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. 고장 나면 손해입니다. 혈세로 이거 완전 발전도 안 되잖아요. 발전도 지금 효율이 뭐 20%인가 밖에. 20%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. 비 오고 뭐 밤에 발전은 안 되잖아요. 흐린 날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.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. 발전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. 이건 혈세 낭비입니다. 혈세 저희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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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.